여기 동네가 이쁘다. 되게 느낌이 좋네요. 혹시 잠깐 얘기. 잠깐 얘기 좀 나눠주세요. 선물 하나 드리려고. 선물 하나 드리려고. 사용하겠어요. 이거 뭐 그린 건지 한번 봐도 돼요? 안 돼요. 더 많은 우리 자기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보통 저는 이럴 때 이런 필요할 수 있어요. 조금 더 움직여라, 그런 거죠? 그렇죠. 네. 잘 맞았어요. 시간 많은데요? 괜찮으세요? 저도 시간 많아요. 엄마! 엄마! 네! 제가 뭘 대하면 됐어요. 유키스? 노! 노!